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빅사이클이 투자 솔루션 가득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생생활 업종부터 종목까지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두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해 주시죠. 현재 이번 주를 여는 첫 올해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열렸던 현재 바이든과 윤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이러한 내면적인 요소를 주시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분석하고 또 수익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한 시장 투자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 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세 글자 임상현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가능한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실시간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 시장 모두 광보함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3% 오른 2,64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기관 홀로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오늘 개인의 매도가 강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원숭이 두창 해외 감염 사례 증가로 의약품 업종이 1.44%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섬유 의복과 비금속광물, 전기가스 업종 등은 약세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12종목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대 효과로 2차전지 관련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11거래일 만에 880선 회복하면서 883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수급을 보면 개인 홀로 물량을 담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과 제약, 그리고 의료정밀기기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운송장비와 섬유 의료 업종 등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상승 5위를 보인 가운데 위메이드가 7% 넘게 올랐고요. 의약품 업종이 주목을 받으면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은 없었는데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와 중국 위안화 강세에 하락했는데요. 4원 내린 1,268원 1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마감 시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장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장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풍이 다소 쿨꼴로 생각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연일, 계속적으로 애고된 불헌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속적인 영향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경제 동맹, 안보 동맹을 현재 강화하는 어떤 그런 피날레 또 상징적인 요소가 반도체에다가 현재 사인하는, 한미 정상들이 사인하는 데서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반도체 동맹의 가장 큰 핵심은 중국이 원래 제조국가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현재 시장 장악력, 경제 장악력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현재 있었는데 이걸 지난 정부부터, 트럼프 정부부터 현 바이든 정부까지 계속해서 미중 무역 충돌, 그다음에 이번에도 현재 반도체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더 구체화되는 것, 일련의 수순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반도체, 첨단 기술의 어떤 공급망을 다시 한번 재편, 다시 말해서 중국을 배제시킴으로써 현재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의 제조업의 주도권을 차지한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런 일환 속에서 현재 삼성전자를 찾았던 이유는 바로 대만의 TFC, MBC가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걸 한국, 현재 밸런싱의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키우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위주의 어떤 재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일본에서는 어떤 반도체 계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핵 우산을 강조를 했죠. 상업 방위 조약의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나올 걸 생각이 되는데 해외에서는 현재 미국 내부 보고서에서는 핵 공유가 현재 명시가 돼야 된다. 하는 것도 핵 현재 우산 명시가 돼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핵 공유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데 당장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국방 관련된 상호 물자 조달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정들이 7월 달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 우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현재 상승을 해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뜻하지 않게 온전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어떤 협력들이 나와주는데 미국은 최근에 알다시피 셀가스 관련된 수출국이죠. 수출국인데 이번에 유럽과 현재 러시아의 어떤 현재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보면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니아 전쟁 때문에 약간 망가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급망을 미국의 어떤 차원에서 공급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의 어떤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대체 원존으로서의 대체 에너지로서의 원존도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미 공조 부분들도 더 강화해서 에너지의 어떤 주도국으로서의 어떤 천연가스, 세일가스뿐만 아니라 원존도 같이 강화하는 그런 양상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패권하고 반도체 패권 두 개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셔야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현대차 관련된 부분에 미팅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2차 전지 쪽의 어떤 2차 전지 쪽의 흐름하고 전기차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전기차로 전환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현재 결국은 반도체, 2차 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원전 이런 일련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들을 현재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위상 전 세계 엄청난 파급 효과죠. 파급 효과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친절하게 퀄컴의 CEO를 같이 대동하고 현재 방한을 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운드리의 어떤 확실한 어떤 현재 어떤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현재 유대 관계를 더 강화하는 어떤 상호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현재 도움을 주는 관계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핵심적인 반도체 기업에 대한 M&A를 쉽게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반도체 동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좀 더 파운드리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상징적인 위상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반발, 우려 또는 사드 보복이나 이런 쪽의 요소수 사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물론 보이지 않는 보복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있는 삼성, 한국의 어떤 중국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현재 반도체 비중이 중국의 자금률의 16%를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비중이 10%가 됩니다. 그걸 만약에 제외된다면 중국의 자금률은 7%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막말로 우리 삼성전자,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문 닫게 하겠다 하면 완전히 중국 어떤 제조업이 올 수급이 되는 위기도 있다. 그렇게 현재 극단적으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한국이 과거처럼 사드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지 않는 현재 위상을 지금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사드 보복 우려는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모멘텀이 좀 돋보인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훑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업종은 어떤 섹터였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의 시장을 선택을 받았던 빅사이클 업종은 바이오 그리고 도심 항공 업종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면밀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이오 좀 강했죠? 또 오랜만에 바이오 섹터에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상승한 이유부터 좀 분석해 주시죠. 바이오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엔데믹 선언을 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낙폭이 됐고 지나친 낙폭 과대에 대해서 미리서 손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현재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이 되는 핵심적인 대장류 역할을 하는 종목이 HLB였죠. HLB가 선도적으로 먼저 움직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도 하나 둘씩 계속해서 어떤 허재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현재 유럽의 온숭이 두창 대유행 가능성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주도 있고 또는 아니면 간접적인 관련주도 대거 상승하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온숭이 두창에 대한 대유행 조짐은 앞으로 향후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현재 올 가을에 다시 한번 재유행 가능성들을 경고하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치료제, 백신 국산에서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에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이 직접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 녹십자 MS, 그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가 연관된 종목이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접적인 관련된 현재 온숭이 두창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현재 핵심적인 종목은 HK, 인오엔, 파미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창 관련된 종목으로 대유행 가능성은 점검을 해야 되지만 이면적으로 HK, 인오엔, 파미셀이 나름대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HK, 인오엔, 파미셀을 현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MS,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도 짚어주셨는데 이 두 종목도 그러면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인가요? 네, 관련주인데 직접적인 관련주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직접적인 관련주이고 재료도 괜찮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K, 인오엔 약간 생소한은 다르는데 HK 약자가 한국 콜마의 HK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콜마가 대주주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데 HK, 인오엔의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회식 갔을 때 현재 제일 먼저 먹는 게 컨디션, 숙취해성, 그 음료, 그다음에 협계수 이런 음료를 여기서 다 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기초수액, 그다음에 고혈압 치료제, 그다음에 이런 약품들도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중에서 K-CAP이라는 약물이 전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히트를 하고 있고 또 필리핀에서 폼목 허가를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에 어떤 재료가 나왔던 그런 요소가 되는데 HK, 인오연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글로벌 신약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국내 매출이 탄탄한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HK, 인오엔이 결정적으로 국내 유일 천연두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대테러용으로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3,500만 명분의 어떤 백신을 또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면으로 보셔야 되는데 HK, 인오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HK, 인오엔 차트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폭의 상승들을 보여주고 한번 무너졌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끝나는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크게 상승했다가 중심 위쪽에서 약간 멈춰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이게 탄생파동으로 작용이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차트가 과거에 현재 휴림 로봇의 장대 음봉 이때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제가 이거는 장중 조종을 보이고 주가 관리되고 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주시장에서 현재 시가 테크놀로지가 지난 주말에 43%가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침에 오늘 크게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부상을 해줬는데 현재 이 흐름하고도 한번 연동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미국의 키메릭스라는 나스닥이 상장된 종목도 있습니다. 그때 시간의 20%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된 모멘텀들이 조금 세게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파미셀이라는 종목은 현재 키메릭스의 천연도 치료제 임상을 마지막 임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업체에다가 원료의약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미셀 같은 경우는 MRI 치료제 현재 백신 치료제에 대한 백신에 대한 원료의약품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미셀은 원료의약품 납품 이쪽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성체 줄기 세포 치료제 쪽에 각종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야금야금 올라주고 오늘 갭상승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차익실험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서는 한 번은 약간 차트는 약간은 망가진 것처럼 보여주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현재 매물 소화 어떤 과정 뒤에는 다시 한 번 가지 않겠느냐 조금 2, 3일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다시 한 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하고 모레 조종시 매수의 관점이 필요해 보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원숭이 투창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은 현대바이오가 코로나 치료제 쪽에 어떤 임상 일상 이상을 현재 동시에 좀 하고 있는데 왜 현재 현대바이오의 어떤 흐름을 다시 한 번 보냐면은 국산 치료제 국산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현대바이오는 현재 광범위 항바이러스도 됩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현재 독감, 폐렴, 에이즈 이런 전체적인 바이러스 관련된 어떤 광범위 치료제 쪽에 효능을 인정받고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은 들리는 이야기로는 5월 말, 6월 초에 현재 긴급 임상, 긴급 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재 2, 3년 전에, 2년 전에 의료법이 바뀌어서 의료시장 특별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충분히 임상 효과가 전망이 되는 경우는 미리서 승인을 내려주고 나중에 임상 데이터를 받는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현대바이오의 니클로사마이들은 이미 출시된 약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약간 바뀌어질 수도 있고 선 긴급 승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를 특별히 언급을 하고 현재 치료제 중에서 가장 차트가 잘 만들어졌고 가장 주가가 잘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했던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또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가능한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내용들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오늘 상승했던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은 또 도심항공에 대해서도 오늘 상승 업종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도심항공 관련 중 현대차 그룹에서 대규모 투자 소식 전해지면서 또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도 또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도심항공 관련해서는 현대차의 어떤 투자 소식 때문에 발생이 됐는데 현재 브리핑 내용 중에 도심항공, 자율주행, 인공지능에서도 투자 협력을 같이 도모를 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현재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얻어벌린 케이스다. 네, 근데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도심항공 쪽은 현재 2025년에 상용화 계획이 나와줬던 내용도 있고 또 미국에서 스타트 기업들이 도심항공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내,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접목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비가 내로 현재 인천공항에서 현재 강남까지 현재 드론으로 택시를 하게 되면 10만 원, 13만 원 그렇게 측정한답니다. 근데 이게 무기나화가 되면 2만 원까지 다운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건설도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고 또 대기업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자동차, 전기차하고 같이 현재 맥점이 되는 그다음에 충전사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체면 어떤 경쟁이 펼쳐질 걸로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크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현재 베셀, 파이버 프로 종목이 크게 상승을 좀 해준 종목인데 한번 베셀, 파이버 프로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베셀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에 있었고 실제적으로 여기 프로는 아니지만 제가 베셀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요. 이때 20일 주기 탄생 파동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맥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좀 해줬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현재 20일 주기 사이클이 한번 여기서 걸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에서 3일 상승 이틀 조정에 5일 주기 탄생 파동이 있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오늘 윗고리가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윗고리 위에서 중심에서 승구르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3차 상승이 된다. 그래서 올봉상으로 적산병이 저는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베셀이 중요한 대장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베셀을 두고서 현재 상황을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수적으로는 5%도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윗고리가 상당히 많이 달았네요. 그래서 후발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군들은 현재 네온테크하고 그 다음에 퍼스텍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온테크의 기업 내용을 보시면 드론용 모터, 그 다음에 감속기. 감속기는 지난번에 전기차에서 배우셨죠. 현재 모터 옆에 어떤 감속기가 있다. 기아변속기처럼 그런 쪽인데 드론용도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 로봇판에도 감속기, 관절에 해당되는 감속기도 하고 있고 또 공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업체도 현재 네온테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베셀 후속주로서 네온테크를 자주 강조해 물론 로봇 관련된 테마도 하고 드론, 그 다음에 반도체 세 가지의 방면의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네온테크가 현재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은 상한가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시점은 아니고 2, 3일 순구로기 조정이 오면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론 관련된 부대장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퍼스텍, 퍼스텍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어이픽텍, 퍼스텍 이게 방산주를 왜 추천하느냐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최근에 한미 방어, 국방, 현재 물자 교역 어떤 것이 진행이 되면 상당 부분 미국의 대리 수출도 가능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현재 우크라니아 쪽에 막대한 군비를 현재 지원하는데 제블론이라고 전차를 잡는 이런 기계가 있죠. 그게 보유 물량 2만 기 정도 되는데 현재 우크라니아 쪽에 수천 기기를 보내서 현재 미국이 보유한 자체 최소 보유 물량이 부족하다. 또 생산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현궁이란 무기가 있죠. 비슷한 현궁, 신궁, 청궁 이런 대전차 현재 그다음에 대항공 어떤 1인 미사일 체계가 있는데 그쪽에 요구를 하고 우리나라는 난색을 표하게 되죠. 그런 물자 현재 교역도 있기 때문에 퍼스텍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퍼스텍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류, 빅로봇 시스템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지뢰레고 로봇 시스템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니아에 관련된 휴전 관련해서도 한 번씩 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로봇, 드론 쪽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자폭용 드론으로 해서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수납매로 한 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심항공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퍼스텍의 차트를 보시면 이런 탄생파동의 조건속에서 다시 한 번 상승하다 약간 밀렸지만 전체적으로 윗골이 감소하고 또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7월에 현재 미국과의 추가적인 방위협정이 있습니다. 상호, 현재 국방물자 관련된 조약이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3년 뒤까지 무려 5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는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UAM 도심항공 섹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앞으로 강할 빅사이클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 상승할 빅사이클 2차전지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 바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타픽 종목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협력 강화가 발표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업종을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도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인데요. 또 그간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도 전기차 분야를 깊이 다뤄주시면서 전기차 플랫폼 그리고 또 부품까지 짚어주셨는데 오늘 2차전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2차전지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전기차를 주로 반도체를 많이 다뤘었고 전기차 다룬 것은 플랫폼 충전 시스템을 한번 다뤘었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쪽에서 우리가 모터 모듈을 잘 봐야 된다. 두 번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 응급제, 실리콘 양급제를 통해서 본격적인 배터리, 2차전지 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어떤 핵심들은 4차를 사명의 핵심인 반도체하고 연결이 되는 첨단 산업들에 해당이 되죠. 그중에서 전기차도 핵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봉쇄 조치의 역량으로 현재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이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완성차 업체 부분들은 현재 약간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세일 업체 부분들도 약간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왼쪽에는 세일 업체의 동향들이죠. 주가 동향들 한국 대 중국의 흐름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소재 업체 그러니까 2차전지의 안에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든 주가 비교인데 한국과 중국의 흐름을 보면 한국의 소재 업체 부분들은 이렇게 미리서 홀홀 날아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중국의 소재 업체는 약간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약간 엇박자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2차전지의 완성체 완성체하는 세일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뿐만 아니라 SK온 이런 대표적인 세일 업체 3개의 업체를 약간 제외해 두고 2차전지 완성 세일 업체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오늘 현재 하는 것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도 있고 세일 업체는 현재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현재 제조 업체도 납품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세일을 현재 내재화를 시키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세일의 완성체 업체들의 위치가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리스크적인 요인도 감안하신다면 현재 세일 완성체 업체보다는 2차전지 소재를 현재 납품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고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완성품 납품 업체인 셀 업체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소재는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재에 대해서 좀 간략한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2차전지의 현재 생산의 밸류체인 부분들은 약간 수십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목연하게 또 간단하게 분류를 하면 현재 보통 우리가 양극재가 있고 모르죠? 그러니까 현재 왼쪽에 그려보면 현재 분리막이 있고 양극재가 있고 능극재가 있고 양극재에 현재 극을 할 수 있는 알루미늄 막이 있고 음극재의 극판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하는 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 모양 도시 그대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양극재의 극판으로 보는 것이 알루미늄 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극재 속에서는 양극재 뿐만 아니라 전구체, 황산니켈, CNT 도전체 업체도 포함이 되는데 현재 양극재의 업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에포크로비엠, LNF, 코스모신소재, 코스모아, 데보마그네스라는 주요 종목군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가운데 분리막 업체는 현재 대표적인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다음에 전해액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종목이 첨보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가운데가 구조로 보면 분리막이 있죠. 그다음에 전해액은 현재 양극재와 음극재를 왔다 갔다 하는 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음극재 같은 경우도 현재 음극재의 대표적인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음극재의 현재 음극판으로서는 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극재는 구리박이 들어가고 양극재는 알루미늄 박이 들어간다.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양극재 소재를 납품한 업체 그다음에 음극재 소재를 납품한 업체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다. 큰 그림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 음극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음극재를 왜 다뤄야 하는지 좀 이따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신기술이다 보니까 그 기술 변화를 좀 빠르게 발맞추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기술 트렌드의 흐름들은 양극재는 현재 하이니켈 쪽으로 펄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하이니켈 쪽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사몽계 쪽,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사몽계 쪽에 현재 MCM, NCM의 어떤 방식이다. 현재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는데 트렌드가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초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쪽에 어떤 매출이나 현재 하청이 거의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2020년, 2021년, 2021년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음극재는 뭐냐면 기존의 흑연에서 또는 인조 흑연 쪽으로 간다든가 또는 흑연에다가 첨가를 해서 성능을 개전시켜서 실리콘을 첨가한다든가 현재 아니면 탄소나노튜브라는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음극재 이게 상용화가 되어야만이 그게 매출 연계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양극재보다는 늦게 상용이 됐다. 그래서 저는 2022년, 2023년, 2024년에 새롭게 떠오르는 음극재에 대한 상용화 매출이 늘어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극재를 납품하는 업체 중에서 기술적 트렌드에 현재 새롭게 진출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또 기술적 트렌드에 맞게 상용화를 이제 시작하는 업체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한번 분석을 한다면 좋은 투자의 방법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유가가 워낙에 세계적으로 높게 뛰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 또한 더욱더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2차 전기도 굉장히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관심 가져야 할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로는 한솔케미칼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솔케미칼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현재 반도체 관련된 부분 언급하면서 송은사람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송은사람을 이야기했었는데 화학업종들이 의외로 턴어라운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호주의 제조업 둔화 그다음에 베트남의 둔화도 있고 유럽의 둔화도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둔화가 전부 한국에 대한 현재 경쟁력 그다음에 매출의 신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화학업종의 현재 매출 턴어라운딩은 놀랄 정도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의 2차 전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화학업체 쪽에서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현재 진출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갖춰야 되는데 한솔케미칼은 현재 내용은 뭐냐 산업에 쓰이는 참가제 그다음에 화학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과산화수 소수 그다음에 현재 프리커서, 라텍스, QD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한솔케미칼은 과산화수 소수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카스 쪽으로는 매출이 미미하지만 이미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이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반도체 미세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프리커서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한 현재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에 대한 숨은 수혜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솔케미칼을 제가 현재 관심에 넣어달라는 건 아니고 한솔케미칼이 전체적으로 2차전지의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의 방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차전지의 실크능국제의 제로사업 물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테이프 그다음에 가운데 분리막에 쓰이는 바인더 이거를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의 배터리 테이프는 매출 신장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국산화 성공한 것이 분리막 바인더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매출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리콘 응급제 1차적인 기술은 뭐라고요? 흑연과 흑연을 인조응급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흑연에다가 첨가를 실리콘 응급제를 한다겠죠. 그 응급제에 대한 부분들이 2023년에 신규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성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이 현재 탄력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반도체 소재에 대한 매출 동향 쭉 나와주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2차전지 쪽에 사업 내용을 바인더에 테이프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이런 동향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2차전지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바인더 그다음에 2차전지 테이프를 기반으로 해서 실리콘 응급제 2023년에 도전하기 때문에 지금 2022년 중반이잖아요. 조만간 현재 탄력이 약간 둔화되겠지만 내년 올해 연말로 갈수록 탄력이 좀 살아날 수도 있고 기존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화학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보시면 오늘 음봉이 발생이 됐네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지지골드가 발생이 됐고 최근에 현재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추가 상승 조정 약한 상승의 조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한번 가져주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솔케미칼도 공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는 현재 좀 더 기술력이 진보한 업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조전자 재료입니다. 대조전자 재료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리콘 산화물계 응공화물질을 개발을 했고 상용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허견, 인조 허견 다음에 실리콘을 넣어서 현재 하게 되면 현재 전력을 많이 소용할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독일 포르세에 첫 번째 적용이 됐고 2019년부터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 작년에 960톤을 하고 있고 현재 올해는 그렇게 2천 톤 그러니까 두세 배 증가하는 2천 톤으로 좀 이상이 되고 있고 2024년 말에는 추가적인 현재 신규 공장을 증설해서 2만 톤으로 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응급제를 쓰는 이유는 현재 응급제를 현재 실리콘을 써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5% 내지 10%를 더 첨가해서 현재 진행이 됐는데 그게 첨가를 했을 때는 현재 배터리 용량의 30에서 40%의 조작 용과를 절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15분 미만으로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다 극복하고 서서히 상용화되기 때문에 대주전자를 한번 관심 있게 지금 기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한번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약세 차트를 정상화시키고요. 여기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에서 보면 굉장히 크게 급락 그다음에 현재 다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이번에 다중바닥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더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거래량으로 보면 상당 부분 약간 굉장히 매집성 거래량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현재 폭발적인 성장력들이 현재 미래 기술 트렌드가 현재 흑연에서 인조흑연 또는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터닝을 좀 하는 그런 실리콘 이제 그 첨가제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이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짚어봤지만 아직까지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유망한 종목인 탑픽 종목에 대해서 공개해 주시죠. 탑픽 종목은 이제 나노 신소재입니다. 네. 나노 신소재에 대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재 실리콘 응급대보다 더 나은 상의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탄소 나노 튜브 들어보셨죠? 탄소 나노 튜브를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탄소 나노 튜브 육각형의 어떤 판상 모형을 원으로 말기도 하고 아니면 이중으로 된 판상형 육각형 모형을 이렇게 돌돌 말기도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공 모양이 되죠. 가운데가 비는 모양이 되는데 이걸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탄소 나노 튜브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을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탄소 나노의 중공 속에 리튬 이온 전자를 많이 소용할 수 있다. 이런 기술까지도 현재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걸 2차 전지 쪽에서 적극적으로 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용화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노 신소재가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현재 핵심적인 내용은 2차 전지 소재의 CNT 도전제를 개발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매출들이 계속해서 양극재형에서는 나노 신소재는 뭐냐면 양극재에서도 현재 멀티 월 방식으로 현재 탄소 나노 튜브를 현재 첨가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응극재에서도 바로 싱글 월 방식으로 해서 현재 동시에 납품 또는 동시에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상용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NT의 기술적인 상용화는 지금 독일의 아래에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포르쉐의 타이칸의 납품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신규 전기차 모델 2개도 추가로 선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용도로도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있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가 양극재, 응극재, 첨가재 쪽으로 동시에 출제하는 최초의 기업이기 때문에 남바 터브의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짧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지만 현재 실리콘 응극재보다는 상위의 탄소 나노 튜브의 최상의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게 가장 큰 방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기술적 상용화에 대한 전망 때문에 먼저 크게 올랐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최근에 약세에서도 버텨주다가 가장 먼저 쌍봉 고점에서 조종을 보이고 조종을 보이고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가장 응극재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현재 매수가는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5일선. 8만 5천 원 또는 약간 5일선. 오늘의 저쯤이죠. 여기서 한 번 눌리목을 받을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8만 원이 되면 약간 손절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8만 5천 원 또는 5일선 이쪽에 매수가를 잡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나온 증거사 레포트에서도 매수 의견 나왔고도 목표가는 11만 원과 12만 원 제시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 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또 노란톡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